아우 가시도 아이 왜 이래.. 아 놀래요 놀라니까 아 그래 네 원래 놀래는거 좋아해요 놀래는거 맨이야 자 간다 여자 후배 뒷공문이라 졸졸 쫓아달라고 뒷공문이요? 그럼 뒷공무용이지 아 뭐였어요? 미션 수행주의가 못봤어요? 뭐라고요? 미션 수행주의가 못봐우려고 얘기했어요 미션 수행주의가? 그래요 못봐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미션 수행주의가니깐 말시키지 마세요 알았어요. 내 변호사한테 얘기하세요. 뭐라 그래요? 아니 왜 이래요 정말 진짜. 이거 망투가 달라져 지금. 아니 없다니까. 진짜 없는데. 그런 것 같은데. 지효야. 일단 여기 하나 있어 깃발. 있어? 어 체육관에. 아 루스 형. 아 루스 형. 하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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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승부! 형이 Lambda麵! 화이팅! 형! 형! 형님! 서진만 해보자. 확인만 해보자! 확인만 해βα지요. 확인만 해볼게 형님. 없어 없어. 아직은 위에 있어요. 형님 나 거짓말 해 봐야돼. 뭐야? 또 그거 할 수 있어. 봐봐. 기뻐 아니야 오빠. 기뻐 아니야 오빠. 왜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4명을 다 모아놨는데. 찾아야지. 찾아야지. 아 저기다.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. 바로 왔어. 종이는 계속 찾는데 종이가 없네. 어디 갔지? 기뻐 뺏기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맞아. 내가 5층 갔다 보니까 5층이 없더라고. 내가 일어났나요? 이제 숨어있나? 되게 잘 숨는다고 해서 약간. 진짜? 야 얘들아 여긴다. 깃발. 깃발 있어. 5층. 5층. 차가 왔네. 밖에. 야. 육상부. 육상부. 야 야 어떻게. 야 영국부가 이렇게 육상부다 같이냐. 어? 육상부 어디 있어? 야 육상부. 형님 뭐야 육상부 깃발 꼽는데 저기 있던데 깃발 꼽는데 정현이 못 보셨어요? 봐왔네 형 이거 내 먼저 아니야? 내 먼저 잘못 봤는데 어디 갔어 다 잘했어 형 수고했어 형 조윤이 여기 있다고 뒤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윤이 여기 있으니까 형 형 바꿔도 될 것 같아 한번 우빈아 이번엔 니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알았으니까 야 형 조윤이가 단단히 마음 먹었네 정했습니다 5층 정현아 정현아 일단 절로 가 같이 정현아 아 어디 숨어 있는거야 야 우리 1층부터 다시 폰트카 그러면 강수랑 나랑 위에 맨 위에서부터 둘께요 알았어 어디 숨어 멍게 형 어 아 아 아 아 저거 자 잠깐만 가보자 저 밑에 저거 반대편 어디? 나 무서워 죽겠어 야! 안 해봤지? 잠깐만 저기있어 저기있어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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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지금 여기 여기 찾았다 찾았다 어? 어? 잠깐만 볼게 안 해 안 해 잠깐만 이게 아니 2호 리본해가 아니었는데 어? 어? 여기 여기 잡수다 잡수 잡수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?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아 지효아 어? 하지마 이거 바다 찢어졌어 바로 어디였지? 여기 있어? 여기 있어? 어디? 나는 있을 때 석진오빠 왜? 일로와 여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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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? 뒷문 추고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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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문 여깄어 야 야 여기 있으니까 뒷문 추게 해 여기 뒷문 추게 되니까 야 어디? 아 나도